이번에 모시는 가수는요. 아주 그 닫힌 아내를 위해서 아주 사랑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가수입니다. 마음이 아주 따뜻한 가수인데요. 요즘 뉴스에서 아주 그 이승거리로 아주 사랑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아주 당신 좋아요라는 노래로 아주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.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가수 홍성재씨입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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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